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헝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을 자가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그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같은 시대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도 다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그의 모습이 다르게 사는 그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그곳에서 될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로받고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될 일을 알지 못했기에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성령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면 환란과 결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알려주지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경우에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는데 성령께서 그곳에 가면 네가 고통을 받는다 어려움을 겪는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가는 계획을 포기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만두어야 하겠지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요 죽을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요? 나는 그분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위해서라면 나는 어떻게 돼도 좋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화여야 하리라 아니라 세례요한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라 예수님에게로 몰려가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한때 백성들이 자기를 모두 다 추앙하고 인기가 굉장했는데 그 백성들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돌아섰습니다 그래도 그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신경 쓰지 않아요 이유는 그분은 흥하겠고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나는 망해도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런 세례요한의 믿음은 그분이 누구인가를 아는 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으로 말하면 그분은 구원자입니다 나 역시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경험할 수 없기에 아 그분이 흥하는 일이라면 내 생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헬라적 사고에 의하면 신의 아들은 곧 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분은 곧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나를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그분을 위해서라면 나의 결박과 환란은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31절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세례요한은 예수님에 관한 분명한 이해를 가졌을 뿐 아니라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을 높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신 그분을 하늘에서 오신 분으로 대접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경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지하셔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얻어 산다면 우리는 고민하거나 실패할 이유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과 상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거죠 32절입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은 자가 없도다 그분을 구원자로 믿는다고 하나 그분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분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아는 일 그것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출발이고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거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아는 일에 분주한 저와 여러분들을 죄롱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는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요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 그분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거룩한 종들되게 하옵소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요